자 탁월한 입지에 드디어 분양 스타트를 한 남대구IC 월성 지식산업센터입니다. 자 남대구IC에서 1분, 성소산업단지에서 10분, 월성주거단지에서 3분 자 법정주차대수 300%, 100% 자수식주차입니다. 선호도 높은 소형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소액투자 가능합니다. 다양한 세제 혜택 최대 90%까지 대출 가능합니다. 평생 월세 낼래, 월세로 사옥살래 자 월성 지식산업센터, 언제든지 자산에 분양 문의주시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정성으로 임하겠습니다. 자 남대구IC 지식산업센터 신월성 더하이브입니다. 자 수성 더팰리스 푸르지오 더샵, 사전점금이 한 일주일 지났네요. 자 치로비타입입니다. 일동의 치로비타입. 자 일주일이 금세 지나갑니다. 자 이번주는 서대구역 하성파크드림이죠. 대단지. 그것도 찍으러 가야됩니다. 자 오늘 제가 그때 자전점검 영상 찍었던거 일동의 타오형입니다. 치로비타입. 이동에는 치로C타입이죠. 같은 타오형입니다. 오늘 보신 타입은 일동의 치로비타입. 포스쿨건설에서 일동은 시공을 하였습니다. 자 가창으로 가는 길목의 대단지. 18개동으로 1299세대. 수성구의 파동은 속쪽의 앞산과 동쪽에 법이산이 위치한 숲세권 입지입니다. 단지 잉대 신천 모두 품은 천혜의 환경을 자랑하는 입지입니다. 자 안녕하세요. 대구자산부동산 중개경매 서주장입니다. 자 오늘은 열역기동 수성도 팰리스 프로지오도 샵 1동 치로비타입입니다. 자 13층입니다. 아담하면서 실속있게 타오형이 잘 빠진거 같습니다. 자 5구타입과 칠사타입 더 많이 공급되는 대단지. 5구와 치로타입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치로비타입보다 25평 29평이 더 많이 공급되는 단지입니다. 전세대가 난명류주 배치가 되어있고 자 치로비타입은 30.18 전용은 22.98입니다. 방수세계육시주 2개 해당세대수 164세대 자 네이버에 4억3440만원이 최저가입니다. 자 최저가 마피3000입니다. 207동 8층이 중개사님이 잘못 네이버 등록에 하셨네요. 107동으로 잘못 기재한거 같네요. 102동에 15층 마피3000 저는 강추합니다. 제일 강추합니다. 104동에 10층 마피2000 그 뒤에 마피1000 그리고 무비와 피가 300만원까지 붙었습니다.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매물은. 102동 15층 강추합니다. 앞으로 엄청 좋아질 단지입니다. 자 수송도 팰리스 푸르주어 더 삽 매물 접수 상담 환영합니다. 대구 전지역에 부동산 문의 언제든지 전화주십시오. 최대한 조건 맞춰드리고 찾으시는 매물 구하실때까지 정성을 다해 임하겠습니다. 자 바로 보시겠습니다. 스포츠도 패널에 대해석을 측정한 스포츠도 패널에 대해석을 측정한 wake up today's gonna be a good day set your affirmations aspirations i got shit to do the aftermath of preparation good food good mood blood in circulation one step at a time yeah that's how you make it set a goal you control and the steps you take them i try to pick one thought have some concentration and if i make a mistake it's called education i try to do this every day call it replication weigh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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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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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